이건 첫날 밤이네요. 6시가 되면! 사유를 자고 있는 것 같은데? 아니, 저희네. 아침잠이 많아서. 명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. 저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어떤 이 우주의 파워 에너지한테 진정한 의리의 사나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. 알고 있죠.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러죠. 우리 와이프랑 자랑은 주기 잘 맞습니다. 아니, 계절이 저런 계절은 아니잖아요, 지금. 그러니까요. 그죠? 아주 여름에. 사실상 했을 텐데. 아니, 여기 이제 충전 좀, 충전 좀 해달라고요. 어? 충전, 충전. 여기 있어요, 여기. 여기 있습니다. 한화로 가서 자, 해장국이나 먹으나 어디 좀 아침에 먹자고 해서 갈게요. 아, 그렇습니까? 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, 장모님. 응. 잘 잤어? 네, 네. 잘 잤습니다. 비가 무지하게 했는데. 응.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? 지금 도와줄 거 없죠? 와, 이게 더듬 더듬 안 하시네요. 하루 이렇게 같이 지내고 나서. 난절부절 하잖아요. 계속, 계속 제 세리도 이러는데. 뭘 할 줄 모르겠는데. 밖에서 왔어? 밖에서 왔어? 아, 깨끗한 거 아니야? 아, 깨끗한 거 아니야? 아, 깨끗한 거 아니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어린이도 오, 간다. 다들 놀래. 다들 놀래. 저한테 여름 아니에요? 또 왔어? 이리 앉아. 학교 가니? 네? 학교 가? 아니요, 유치원. 아, 유치원생이야? 유치원인데 크다. 크다. 유치원 버스 기다려? 7살? 우진혈. manos 어할unintelligible. your stomach reminds me. 돌 vs demons these days. 다니엄자. ci simplement 가시죠. 네. 다다리오게? 다녀오겠습니다. 네. 아, 이제 해삭국 먹으러 가시는 거지요? 어휴 운전도 괜찮으시겠어요? 아이 괜찮아요 72년도에 아직 무사고 온전이야 아 지금까지 무사고 오신가요? 그럼 이야 대단하십니다 아휴 역시 잘 어울리시라고 누구랑 잘 어울리시라고 귀여우는 날에 애기 명의하래요 더 선글라스 어? 안경 뜨면 해야 되겠다 아휴 아 여기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요거 요거 놓고 가자 예예예 차대기도 좋고 의견이 없어 아니 저렇게 비가 오는데 선글라스는 뭘 했었을까 잘 맞는거 잘 맞는거 신뢰에 끼고 들어오셨어 두분 다 야 진짜로 잘 맞는다 그냥 간단한걸로 주세요 빨리 좀 주세요 빨리 먹자 아침에 시간이 오문오문하다보면 긴방 지나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lass